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1번 보고 다시 들으십시오. 보고 22번 감상 다시 들으십시오. 감상 23번 양말 다시 들으십시오. 양말 24번 수박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박을 먹어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청소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5. mug입니다. 6. 컵입니다. 6. 2. 병입니다. 7. 냄비입니다. 4. 접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병입니다. 3. 냄비입니다. 4. 접시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주차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3. 도서관입니다. 4. 문방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주차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1.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2.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3. 냉장고를 닫고 있습니다. 4. 냉장고를 열고 있습니다. 4. 냉장고를 닫고 있습니다. 5.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5.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5.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5.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4. 냉장고를 열고 있습니다. 5.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5.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5.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6.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1. 다섯 대 있습니다. 2. 여섯 대 있습니다. 3. 다섯 채 있습니다. 4. 여섯 채 있습니다. 29번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우체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우체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5.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내일 고향에 갈 거예요? 1. 네, 오늘 갔어요. 2. 네, 내일 가세요. 3. 네, 내일 갈 거예요. 4. 네, 오늘 가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고향에 갈 거예요? 1. 네, 내일 가세요. 1. 네, 오늘 갔어요. 2. 네, 내일 가세요. 3. 네, 내일 갈 거예요. 4. 네, 오늘 가고 싶어요. 3. 네, 내일 가세요. 31번 우리 운동할까요? 1. 네, 같이 해요. 2. 네, 혼자 하세요. 3. 네, 내일 가세요. 3. 네, 내일 가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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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가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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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가세요. 2. 네, 혼자 하세요. 3. 네, 운동을 안 해요. 4. 네, 운동을 싫어해요. 32번 언제 낚시를 해요? 1. 주말에 해요. 2. 가족이랑 해요. 3. 바다에서 해요. 4. 배를 타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낚시를 해요? 1. 주말에 해요. 2. 가족이랑 해요. 3. 바다에서 해요. 4. 배를 타고 해요. 왜 택시를 타고 출근했어요? 1. 여섯 시에 가요. 2. 두 시간 기다렸어요. 3. 택시 요금이 비싸서요. 4.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요. 4. 다시 들으십시오. 왜 택시를 타고 출근했어요? 1. 여섯 시에 가요. 2. 두 시간 기다렸어요. 3. 택시 요금이 비싸서요. 4.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1. 빨리 치워야겠어요. 2. 공기가 쾌적하네요. 3. 매일 치우니까 그래요. 4.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며칠 전보다 분뇨가 많아졌어요. 1. 빨리 치워야겠어요. 1. 빨리 치워야겠어요. 2. 공기가 쾌적하네요. 3. 매일 치우니까 그래요. 4.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4.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1.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2.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3. 상품 상태가 안 좋아요. 4.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4. 다시 들으십시오. 몸이 안 좋아 보이네요. 1.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2.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3. 상품 상태가 안 좋아요. 4.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5.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3.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오후 6시에 닫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오후 6시에 닫아요. 37번 포도는 한 박스에 얼마예요? 2만 3천 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포도는 한 박스에 얼마예요? 2만 3천 원이에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다시 들으십시오. 리안 씨, 어제 뭘 했어요? 시내에서 옷을 샀어요. 그리고 한국 식당에 가서 점심도 먹었어요. 흐엉 씨는 뭘 했어요? 저는 어제 집에 있었어요. 영화도 보고 고향 음식도 만들었어요. 39번 어제 새로 들여온 전기 절단기는 문제 없나요? 어떤 건지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예요. 아주 잘 돼요.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잘 됐네요. 성능이 더 좋은 거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40번 안녕하세요. 리안 씨, 무슨 일이에요? 월급을 받았는데 계약서하고 달라서요. 그건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때문에 그래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었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었네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